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되게 동안 동안으로 보인다. 네. 너무 말라가지고. 네. 근데 너무 말만큼 행동을 하잖아. 너무 성격이 예민하잖아.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더 예민할 거야. 본인보다 성격이. 내가 뚱뚱하다고 해서 네. 성격이 되게 느슨하게 보일 것 같지. 아닙니다. 난 되게 예민해 성격이. 너를 한 가지 하면 그걸 뿌리 뽑을 때까지 하는 성격이 있어. 네네네. 근데 본인도 역시 마찬가지야. 근데 왜 이 말을 했냐면. 네. 성격 자체가. 우리가 이런 말 이런 말이 있지 성격 자체가. 왕따. 왕따가 뭔 말인지 알지. 네. 본인은 본인 스스로가 남들을 왕따 시키지 내가 왕따 당한 지를 모르고 산 사람이 본인이야. 긴 것만.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쟤가 나하고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하면 되지 뭐. 거기 까딱까딱 하지 마 큰 소리로 이야기하라고 했지. 네 맞습니다. 그치. 네. 그리고 내가 쟤하고 말 안 해도 불필요하는 게 없어. 페리쩔으면 못 느껴. 네. 내가 이름 일명 이런 말 했지 학교 다닐 때부터 집하고 학교하고 집하고 학교하고.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치. 네. 그래서 친구가 그닥 나한테 필요하지가. 않는단 말을 하는 거고. 네. 내 중심에서 생각해서 딱 내가 힐이 꽂히면. 내 마음이 꽂히면. 네. 나는 거기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지 남은 시기에서 절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을 말하는 거야. 맞습니다. 성격이 너무나도. 정말 순진하게 생겼거든 남자치고. 네. 여리여리 생겼지만. 정말 고집이 항소고집이야. 네. 그래서 내가 아니다 싶으면 절대로 아니야. 맞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 내 나이 스물두 살. 네. 스물둘 세 살. 나 혼자 독립해서. 네. 일을 하라는 수야. 그 뜻은. 내가 스스로 일을 찾아가면서. 네. 일을 하라는 수라고. 긴 것만. 네. 맞습니다. 그치. 네. 그래서 내가 놀아본 적이 별로 없을 거야. 예. 맞습니다. 항상 내 자신이. 네. 일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네네. 승부력도 강한 사람이야. 네. 단지 험이 있다면. 남들하고. 네. 융화 윤통성이 없다는 것뿐. 네. 그거 빼고는. 돈도 짠 돌이야. 네. 돈도 나 아니 다른 사람한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네네네. 남들 커피 사준 것도 별로 안 좋아해. 네네. 반반입니다. 아니. 왜 내가 굳이 저 사람 커피를 사줘야 되는데. 저 사람 나한테 하나도 사준 게 없는데. 성격 자체가 그렇다고. 네. 그리고 성격 자체가 너무 따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 네. 그래서 내가. 한 삼 사 년 전부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해이감을 느꼈을 거야. 긴가만 대답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네. 이거 삼 사 년 전부터 내가. 빠른 노선으로 갈아타야 되나. 네. 여기서 있어야 되나. 네. 혼자 공무원일 너무 많이 했을 거야. 네네네. 그렇지. 그러면서 작년 수전에. 네. 우리가 신축년 수전이라 그러지. 예. 작년 수전에 정말 힘들었을 거야. 마음 고생. 예. 돈 고생. 네. 머리 고생. 안 해본 게 없지. 정말. 누구한테 근다고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네 맞아요. 혼자 만약에 술 한 잔 먹었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야. 그러나 그 애가 틀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 네. 딱 내 방에다 문 딱 잡고 잠꼬. 만약에 소주를 한 잔 마신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소주를 한 잔 마시면서. 내 내가 누구 하나 그려놓고. 내 앞에다가 네 그려놓고 너는 오늘 행복했니. 나는 오늘 행복하지 않았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혼자 말을 잘한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네. 혼자 놀기를 잘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예. 무언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 상대를 만들어 놓고 나만의 무언에 대화를 한단 말을 하는 거야. 네. 틀렸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해요. 네. 분명히 해요. 내가 이거 관계를 억지로 우기는 게 아니라. 네. 혼자 말을 하면 누구하고 대화를 풀어내야 되는데. 혼자 입으로 풀어내는 습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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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그린다고. 네. 앞에서 누구한테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회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남하고 어울리지는 못해라. 그래서. 내 재주는 정말 많이 갖고 있어요. 네. 내 손재주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컴퓨터 재주. 네. 긴가만 대답해요. 맞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네. 남들이 자기가 똑똑해 할 정도로 똑똑해요. 이 지구력 집중력. 네. 빠를 사람이 없어. 그러나 아까 내가 말했지. 인덕도 이건 아까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거야. 아까 사람도 융화를 못한다고 그랬지 예. 본인 스스로가. 본인 잘난 맛에 네. 사람 옆으로 다가가지 않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내가 성공이란 단어에 네. 자꾸 멀어지는 거고 사람의 냄새가 자꾸 싫어지는 거야. 자. 네. 그치. 갈수록 나이가 그닥 만 있게 안 보여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이 험한 난간도 뚫고 가야 되고 험한 품파도 뚫고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잘 뚫고 왔어. 네. 근데 이제는 지쳐버렸어. 네. 좀 쉬고 싶어. 그렇죠. 그치 그러면. 이 양반아. 열심히 산 건 좋아. 와. 내 부모가 가난하게 살았나. 내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나 열심히 산 건 좋아. 뭔 말인지 알겠지 예.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은 내가 하나 일로 파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으려나. 이것도 하나 파고 우물 네. 여기도 파고 여기도 파고 여기도 파고 여기도 파고 여기도 파고. 네.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딱 그러고 있어. 그러니 도미노식으로 다 짝 짝 짝 짝 하나 둘 셋 내 다섯 다섯 개 하는 거야 여섯 개 하는 거야. 다섯 개 하냐고 여섯 개 하냐고. 저 저. 어. 되게 많습니다 여섯 개 넘게. 그치 다섯 개 하냐고 여섯 개 했어 그러면 다섯 개는 알바일 거야. 예. 하나는 내 온 직업일 거야. 네. 긴가만 대답해. 네 하나는 정규직입니다. 그치 그니까 하나는 내 직업 하나는 내 알바일 거라고. 네. 그치. 그러면 다 좋은데 내가 지금 몸이 지쳐가고 있지 않냐. 마음이 지쳐가고 있지 않냐. 네.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젠 내가 포기할 때가 된 것 같아. 네. 지쳐 버렸어. 예. 그치. 네네. 그리고. 너무 혼자 그렇게 아까 사람들과 어울리서 살지를 못해 보다 보다 보니까 혼자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아까 이야기를 했지 예.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언제 결혼을 하고 언제 여자를 만나나. 네. 나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 네. 열심히 살았나 봐. 네. 정말 돈 그거 얻다가 안 버리고 열심히 이렇게 돈 모았다가 살았나 봐. 잠 안 자가면서. 네. 지금 사람 지금 세상에 그 청소년 그 음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가 좀 안 될 만큼. 네. 정말 열심히 살았나 봐. 긴가만 대답해요. 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치 열심히 살았고 아까 또 두뇌가 좋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은 받으나. 네. 오너들한테 인정은 받으나 밑에 사람들이나 동료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는다고 했잖아. 네. 근데 그게 언제 들어오냐면 내 향후. 내 향후 조금만 더 기다려 내 육년을 더 기다리면. 예. 내가 마음먹고 뜻먹은 대로 될 일이 있다 그러시고. 예. 한번 물어보자. 뭐를 파느냐. 네. 뭐 팔고 있냐. 상품이요. 성형외과 디자인 쪽으로. 그거를 좀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는 것도 있고. 근데 인제 내가 왜 이것을 다 들어주고 있었냐 본인이 또 한 가지를 내 아까 그랬잖아 육 년 사월 칠 년 사월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을 좀 빌 거라 그랬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나에만의 저기가 있대 사업자로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대 본인 마음속에서. 네네. 그게 뭐야. 사업은 사업자는 있었었는데 지금은 뭘 딱 해야겠다는 아이템은 없고 저는 이제 그런 쪽 말고도 사실 음악 같은 것도 취미로 만들고 하는데. 네. 그런 쪽으로도 좀. 잘 되고 싶기도 하고 사실 좀 한량되는 게 사실 꿈이기는 해. 그니까 이건 말고 나만의 하고 싶은 사업체라 그래야 되지 어쨌든 저렇다. 그거를 내가 그 시기에 할 무릎이 생기는데 그러나 체크하지 마라. 체크하지 마라. 내가 보이는 것은 본인이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 따라 하려고 본인한테 뭐가 하고 싶냐 그거 안 물어봐. 나 그렇게 조절한 무당 아니야 틀렸으면 쿨하게 인정하고 만약에 나는 이렇게 봤는데 이런 무당이야 근데 건축하고 뭔가 연결이 돼 있는지 자꾸 건축 그래픽이라고 그래야 되지 그게 아까부터 자꾸 보였어. 건축이. 어 그래서 내가 훗날에 그걸 한번 다시 뭐 컴퓨터 뭐 똑똑하다고 그랬지 건축으로 설계를 하려는지 그게 자꾸 보였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부동산 공부를.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럼 맞잖아 이 새끼야. 그런데 누구만 안 따라 저녁 본다. 내가 틀릴지라도 너 지금 아까 부동산 하나도 안 나왔어. 매입에서 그치. 네 지금 하고 있지는. 그러니까 아까 안 나왔다고. 네. 근데 내가 불구하고 아까 음악한다고 했어 불구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건축이 자꾸 보였다고. 그러면 네가 향후. 예. 앞으로 육 년. 육 년 뭐 나이는 모르겠지만 내가 마흔다섯 살 그 무렵에 너는 건축으로 성공을 할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미리 내가 미래점을 너한테 봐주는 거야. 예 감사합니다. 그니 너 지금 부동산 공부한다고 그랬지. 예. 너 열심히 공부해. 너 부동산 굳이 안 뛰어. 안 뛰어다녀도 아까 컴퓨터로 내가 봤다고 그랬지. 예. 그러면 너는 컴퓨터로 뭐 또 사서 사고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너는 그런 데에도 재질이 있고 재능이 있단 말을 하는 거야. 네. 오케이 온 좋은 일이야기 듣고 가지. 네. 그러나 한 가지 몸에 떠는 병 수 우리 이거 수조증이라 그래야 되나. 예. 그것 좀 곤쳐라. 병원 가서요. 병원 가서 곤치는지 말고 네 불안증부터 먼저 곤치라고. 네. 네 성격이 사차원이야. 네 맞습니다. 사차원 했다가 아까 그랬잖아. 너는 결혼을 정말 늦게 해 왜. 여자들이 왔다가 너하고 대화가 안 통해서 다 떠나버려. 예 대화가 잘 못합니다. 어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오기에 네 고집만 부르다 보니까 네. 네가 그 그런 덕이 없어. 그니까 나 언제 결혼해야 그러면 아직까지 결혼 후는 뭐라면 당신은 느껴져. 네. 건강이나 지키고 향후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열심히 살았단만. 네. 너무 불안증에 살았다. 응. 알아들어. 네. 너무 불안증에 살았고 내가 뭐를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한 것을 거기다가 네가 다 입력을 시켜버렸나 아니면 정말 돈에 한 맺힌 애같이 돈에 한 맺힌 것처럼. 난 이 돈 꼭 지를 거야 그러나 훗날에는 네가 오늘 자리를 분명히 잡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아 네네. 알았지 그리고 꿈 이상 꿈꾸고 가위에 잘 눌리고 잠 잘 설칠 거야. 잠 잘 못 잘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때 그냥 무시하고 자버려 그러다 너 뭐 다 버려. 잠이요. 알겠습니다. 잠자는 편안한 약이라도 음악으로 틀어놓고 자란 말을 하는 거야. 네. 그치 오늘 네가 뭐 그다 오늘 어쨌든 네가 물어보고 싶은 거 내가 다 이야기를 해줬지. 네. 다 말해줬고 지금 지친 상태에서. 네 한번 지금 어쨌든 저렇게 이삼 년부터 힘들었었고 지금 네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자리에도 네 자리 같지 않고 불편해 너는 그걸 알고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제 이의 그 그 건축이라는 자리에 부동산 자리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아주 잘하고 있어. 네. 됐지. 네. 마흔여섯 살 때 내가 네가 만약에 그 성공한다면 나를 꼭 다시 찾아와. 너는 마흔 다섯 살. 때부터 피해라는 수준이거든 그때까지는 고생 많이 해. 알았지.